1. 워터멜론 슈가 엄마... 아파? 아줌마? 왜 아직 그대로야? 왜 아직도 1995년이냐고! 워터멜론 슈가 맞으시죠? 제 마음을 아주 살짝, 쬐끔, 살포시 만졌습니다. 아빠 유철을 좋아해야지! 유철을 누군데! 얘 좋아하냐고? 아니? 근데 좀 재밌어. 만화책 보는 것 같아. 다음 애가 궁금해지네. 1년만 내 눈앞에 있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줘?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. 아, 노노.